안 된다니! 식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찐 텐션이 안 나요 저 진짜 찐이에요 맛 없으면 없다 그럴 거예요 그래 맛 없는 게 없잖아요 오 이 소리 좀 봐 소리 말을 못 잇는데? 눈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눈물이 있는데? 뭐야? 우는 거야 지금? 뭐야 무슨 일이야? 두 분이서 하고 있어봐 와 냄새 맡고 바로 오셨네 누가? 누가 뭐지? 먹으러 오는 거예요? 방송하러 오는 거예요? 둘 다 일석이조 화이팅! 아니 맨날 오면 첫 멘트가 먹어도 돼요 먹방 아니었어? 먹방?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굶고 와 이거 먹으려 이러고 출연이 받는 거 아니죠? 너무 출력적인데? 네 안녕하세요 뭐 왜요? 왜요? 왜 나보고 얘기하려면 깔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낙 잘하시니까 네 또 파격수다 시즌2 저희 또 오늘 새롭게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왔죠? 네 오늘은 뭐 가지고 얘기하는지 공부 안 하셨죠? 아까 보니까 오늘 의상이 어떻게 뭐 딴소리 헛소리 하지 마시고 딴소리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아 여기 스케이트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유 이렇게 네온 빨리 하라고 알겠을까 네 알겠습니다 비교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네 네 드라마 나라라 개천룡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마 얘기하기 전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근황 근황 뭐 근황 토크?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아니 근황 게스트 근황을 물어봐야지 본인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자기 중심도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원식 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지각하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 지각하라고 다 먹으라고 너무 많이 이렇게 주신 거구나 아니 저는 지각하면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네 지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또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또 이렇게 저는 또 오늘 김성수 평론가님이 또 일찍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또 3시부터 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한 시간을 또 또 또 평소에 늦으시니까 오늘 같은 날은 빨리 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오늘 빨리 오고 이제 다른 날 또 늦으니까 할 말이 되죠 아니 우리 평론가님 오늘 그 무슨 발표회? 그 뭐죠? 세미나였나요? 중요한 일정이 또 네 뭐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아 그럼 늦어도 인정이죠 아 그럼 두 분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아니 미래를 또 아 참 저만 늦기로 이렇게 하고 아 빨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지세대 아니시죠? 두 분은 어떤 거? 엠지세대 밀레니얼 지세대 그게 뭐죠? 아니 이 두 분 다 밀레니얼 세대에요 아 그렇구나 젠트세대는 아직 아니고 딱 엠지였으면 좋았을텐데 저는 구 구 자 네 앞자리만 구 자잖아요 앞자리만 구 자 제가 뭐 구고일 일은 없잖아요 구고산생일 순 없잖아요 앞자리에 구 자에다가 거기다가 어? 1월달에 태어났으면 그게 구 자야? 아이 그래도 구으로 찍혀있으니까 사실 89년에 그냥 끈트머니 밑에 붙어있는거야 심지어 1월 1일이에요 딱 걸쳐가지고 딱 이럴때는 음욕으로 했으면 좋겠어 오늘 세미나를 갖다가 좀 굳이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 나라나 개천용이라고 오늘 다루는 이 드라마가 사실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났다 다시 말해서 엠지세대들의 어떤 마음속에 분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재의 드라마거든요 제목부터가 벌써 개천용이니까 그렇죠 언론인 여러분 제 태봉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꿈에 기차가 나타났는데 기차가 막 달리다가 하늘을 쭉 올라갔답니다 기차가 용이 돼서 하늘을 올라간 겁니다 힘들었지만 이 태봉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의가 돈이 되는 세상을 보여줍시다 이 새끼가 이걸 화연의 슬픔과 분노 이게 환경성 최고의 템이에요 내가 죽이는 기사로 사대문 안으로 다시 치부들어갈테니까 아주 딱 기다려 경찰 발표는 그대문거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선배도 오는 사람이네 손을 내야지? 잠깐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니들은 할머니 안 죽인거야 주득 나불대지 말고 살아 강 시장 대권 노리는 사람이야 맘에 든 게 없어 막노동, 학생운동, 기업 회장, 서울시장, 사기 이건 아니고 저집에 살고 싶어 청와대 입주 진짜 해결이 너무 아니고 진짜 아유 아유 니들 나한테 다 죽었어 자, 오늘 드라마가 나라라 개천용 나라라 개천용 어떻게 좀 보셨어요? 조금 봤습니다 안받네 정말 조금 봤고요 보니깐 어땠어요 조금 봤다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느낌만 좀 그래도 봤을 때 뭐 안받네 안받네 안받어 설명해 주세요 누구의 홍보예요? 권상우씨 위주로 보기는 했는데 정웅인 씨나 이런 정웅인? 정웅인도 나오죠 정웅인 정웅인은 안 봤을 것 같은데 암격이잖아 전형적인 어떤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구도를 뭐 약간의 클리셰가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나게 봤습니다 일단은 좀 저는 사실은 이 드라마를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그랬었죠 왜요? SBS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아 SBS SBS에서 검사를 다룬 드라마 아휴 뭔가 얼마나 괜찮을까 어 거기 SBS는 거의 검사들이 말하는대로 100개 정도 그런 보도를 많이 하죠 저는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침뱉는 그런 드라마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더라고 오 과감하게 하더라고 오 그래서 여기 SBS를 잘 모르시네 네? SBS는요 시청률 나오면 뭐든지 해요 아 아니 진짜 딱 그렇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씹는 거라도 시청률이 나오면 계속 안 하죠 안 하잖아 지금은 안하나요? 안 하잖아요 SBS 보도 안해 약간 분위기를 보고 분위기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쫙 거기로 달려가겠죠 드라마국이랑 보도국이랑 기조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를 그래서 초반에 1, 2회를 본방사실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사방에서 특히 내가 몰랐던 게 뭐냐면 이 드라마 각본을 쓴 사람을 몰랐던 거야 아 이 각본을 쓴 사람이 진실탐탐사그룹 셜록이라는 데의 대표 셜록? 박상규 기자 탐사 전문 기자예요 그래서 어 이분들이 그냥 정말 굉장히 많은 그 탐사 보도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얘기들을 많이 끄집어낸 것들이 많은데 진짜 발로 뛰는 네 언론사죠 그래서 아니 작가를 이런 사람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눈 씻고 봤더니 곽정환 피디더라 근데 이 곽정환 피디가 또 미스 함브라비 같은 네 아 그 작품도 문유석 판사의 원래 에세이 비슷한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소설이 어떤가 에세이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동받았던 모든 판사들 특히 양승태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막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그 드라마가 얼마나 청량감을 줬는가 한번 자기 스스로가 이 미스 함브라비를 갖다 좀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좋았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3회에서부터는 정주행 하기 시작했죠 스브스가 어떻게 좀 요즘에 드라마를 잘해요? 잘하진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개천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았다 어 초반에 뭐 시청률이 10% 넘었잖아요 10%? 네 10% 넘었어요 아 그래요? 7% 아 아니요 초반에 그 수도권 중심에서 꽤 높았던 거예요 지금은 한 5정도 5정도 나오고 최고가 7점인가 아무래도 권상우씨의 어떤 간만에 나오는 또 6년만에 또 스브스 드라마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1회를 봤어요 권상우 때 봤는데 야 김상우 평론가는 역시 네 작가 때문에 보시는 거냐 저는 아직도 그 스타 때문에 보는 구시대 관상에서 보아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근데 권상우씨가 요즘에 좀 연기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아 비슷하잖아요 몰입이 좀 안 돼가지고 안 보게 됐는데 반성을 하게 되네요 진짜 근데 솔직히 저는 배성우씨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배성우씨도 이번에 물이 올랐어요 배성우 보는 맛으로 처음에는 이제 작가 보는 작가가 어떻게 썼을까 궁금해서 봤는데 이제는 배성우한테 빠져가지고 이야 이 사람이 제가 대학로에서 극장하고 있을 때 배성우의 무슨 역할이죠? 배성우가 지금 기자 역할을 하잖아요 네 기자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옆 극장에서 막 주인공 하고 이랬어요 그때 이미 날렸었거든 연기로 그래요? 그 동네에서는 그런데 아 이제 전성기를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정말 연기 악영 연기로만 잘 알고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내면 연기를 잘합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묵직한 연기들 잘하는 분이니까 여기서는 근데 주로 밖으로 이렇게 펼치는 연기들을 갖다 하는데 근데 어쨌든 폭탄이 터질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요 배성우씨 또 동생이 배성재 아나운서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드라마 하는 시간이 배성재의 텐 라디오 시간이랑 겹친데요 겹친데요 그래가지고 서로 배성우씨 드라마는 제 방으로 보라고 그랬대요 진짜 아니 그런데 어쩜 이렇게 드라마 자체는 안 보면서 드라마 뒷얘기는 이렇게 대중문화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분이 주로 가심이나 뒷얘기 많이 아는 저한테도 무슨 무슨 얘기 아세요? 전혀 모르는데 아니 이쪽은 이제 정론 직필이고 정론 직필이고 정론 직필이고 우리는 이제 찌라시 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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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신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알겠습니다 계속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용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할까요? 네 그러면 아니 이 드라마는 이제 고졸 출신의 변호사하고 그리고 사실은 전혀 기자가 될 수 없었던 현장직 전문대 나와서 현장 기술직이었던 분이 글발 하나로 기자가 된 음 그런 두 사람이 이제 일종의 버디무비처럼 어 두 사람이 콤비를 이루어서 어 잘못 재판이 진행이 돼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을 재심으로 이끌어서 재심에 성공시키고 음 그 재심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엿먹이는 음 음 거기 보면은 뭐 엿먹는 사람들이 아주 좀 우리들한테 아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뭐 서울시장 뭐 그렇죠 건설업 주로 해가지고 서울시장에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갔던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딱 떠오르죠 네 그런 사람들을 엿먹이는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그럼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에 부조리한 기득권 적폐들과 맞서 싸우는 네 어 어 그야말로 개천의 개천에서 이들의 얘기 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김원식 평론가님은 전체적으로 시나리오 어떻게 보세요? 좀 약간 진부한 스타일인가요? 진부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지방대 뭐 고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왜 지방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나 예를 들면 그 젊은 그 여성이었는데 흙 수저가 왜 나쁘냐 왜 흙을 모독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대 하면은 그 프레임 자체를 좀 가두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리고 너무 그게 남발이 되고 있고 아무 내용 없이 물론 이제 이 드라마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지방대도 계급이 있어요 음 그 지역에 가면은 상위 랭킹에 있는 그 지역 대학은 모든 걸 다 헤쳐먹어요 음 그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뭐 지역을 나온 어 뭐 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자고 피해자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거기선 지배자일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지방대 뭐 이런 용어를 과연 쓰는 것이 오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그런 키워드에 대한 선입견 스테레오 타입에 너무 갇혀있는 것 아닌가 네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학교 출신이 아니고 나름 뭐 소신이 있어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왜 이제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할 수 있었느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고등학교가 나오고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고요 네트워크가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음 저도 이 평론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제가 초반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참 뭐 이렇게 막 네이버 포탈에 탑에 뜨고 그러면은요 접근을 해와요 오 뭐 예를 들면 드라마 제작사협회 무슨 협회 심지어는 뭐 기획사 대표를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와요 네 그럼 이제 관계를 맺자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사실은 자사 소속의 누구를 좀 띄워달라 아 좋게 얘기해달라 뭐 와가지고 뭐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고 그래서 관계 맺기가 굉장히 좀 뻘끄러워가지고 독고다이로 가는데요 사실 평론가 중에는 어떤 기자를 겸해박아가지고 그 평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 기자에서 평론가 되는 사람이 많죠 음 그런데 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독고다이 형이 있어 음 그냥 자기가 뭐 어떤 작품을 보면은 좋으니까 그냥 그 가가무시 그냥 얘기를 해요 어 그냥 만나지도 않아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 그냥 혼자 그냥 보고 이렇게 쓰는데 어떤 기자 겸 평론가는 다 만나요 아 다 만나고 그건 약간 비즈니스 형이네요 네 맺어주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저 사람 또 좋게 써주고 그러면 좋게 써주면 저 사람이 또 다시 또 모르게 관계 맺고 이러면서 네트워크를 계속 분려가더라고요 음 그런 사람이 잘나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오는 네트워크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지금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슬픈 기억인가 나도 뭐 이렇게 오면은 뭐 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 제가 이제 하는 그 공부가 제가 했던 공부가 제가 나온 대학이 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기득권이 있는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출신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네 그렇죠 그 대학 출신인 것만 잘 팔고 다니면 맞아 네 부르드로 뭔가 할 수가 있었거든 문화권력자들이잖아 문화권력자들 많잖아 지금도 그런데 그걸 안 했어 안 했더니 나중에는 왕따가 되어있는 거죠 그러다 맨날 김옥수 평론가랑 같이 방송하고 있고 근데 그게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지금 아웃사이더 네명이 모여서 아니야 그게 거꾸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처럼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비판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알겠지만 이 드라마는 그래서 판타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럴론이 그렇게 되는구나 거기서 리얼은 이런데 리얼은 이런데 우리 이 골방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암블러슈는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현실은 막 이 사람들이 막 투쟁을 해가지고 서울시장인데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적폐 우두머리급인 그런 서울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살짝 판타지다 이런 얘기들 정의로운 기자와 정의로운 또 국선변호사가 둘이서 힘을 합쳐서 적폐들 뭐 대법관도 나오고 검찰총장도 나오고 서울시장도 나오는데 그 카르테를 깨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김성수 평론가님은 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죠 약간 판타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희망적인 내용 우리가 여기에서도 희망을 못 보면 그래서 제가 낭만주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낭만주의적인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혁명적 낭만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거 막 외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지금 앞에 놓은 거를 잠깐 먹고 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네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선보일 제품은 성수대로몰에서 절찬이에 판매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마미맘 통등심 치즈돈가스입니다 성수대로몰에 들어오시면 이걸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성수대로몰에 이렇게 가입 신청하세요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바로 제품부터 설명드리느냐 지금 성수대로몰에서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오 맞아요 지금 이 기간에 사시면 여러분 그냥 재수 좋으면 선물이 하나 턱 갑니다 총 30분께 네 특별 선물을 증정한다 네 시가로 거기에는 거의 20만원 이상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만 고르시면 잘 사시고 그러니까 기회를 여러 번 가지셔야죠 한 번 여러 번 사시면 여러 번 뭐 5천원짜리를 갖다 쪼개서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러시면 좋은데 딱 좋은 제품이 바로 이 치즈돈가스라는 거죠 치즈돈가스 마미맘 통등심 치즈돈가스예요 딱 드십시다 드셔요 자 이거는 제가 김원식 평론가님 오기 전에 제가 한 조각 먹었는데 치즈가 울었어요 우와 치즈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치즈가 아니 이거 이렇게 너무 두꺼운데요? 어 치즈도 굉장히 두껍고 지금 식었는데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다 얘 아까 뜨거울 때 먹어서 배고프다고 아 참 너무 맛있어요 승험도 맛있네 평론가님 그 소스 어때요 소스 아니 이게 부담이 없네요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와 냉동식품 같은 느낌이 전혀 안들어요 네 느끼하지도 않고요 음 감칠맛이 있네요 소스에 실제로 이거 나 손으로 만든데 아 역시 그냥 말이 주제가 아니라 진짜 손으로 만들어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 아 그러네 수제돈가스에 좀 다르네 음 이거는 드셔보시고 진짜 맛이 없으면 제가 환불해드릴게요 어머 진짜 이야 돈가스에 개성이 막 묻어나네 너무 맛있다 맛있죠? 음 오가스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있잖아요 돼지고기 자체가 충주에서 키운 돼지고기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등심만 사용해 그러니까 일단 고기 자체가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그 등심의 맛인데 거기 안에 이따만한 치즈가 그냥 그대로 딱 들어가 있어서 처음 우리가 딱 조리를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치즈가 넘쳐 흘러요 흘러 충주처럼 흘러 진짜 아니 이거 충주하면 사과잖아요 네 사과를 먹은 돼지인가요? 사과 향이 나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요 달콤하죠 아니 이게 특제 소스를 만들 때 거기에 아마 그런 과일 그 들어가는 거 같아요 과일 향이 나는데 그래서 그 소스 안에서 그리고 치즈는 뉴질랜드산하고 국내산 1등급 치즈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치즈가 좀 달라 보여 치즈가 약간 싸구려 쓰면 그 깊은 맛이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치즈가 진짜 금방 딱딱해져 그래가지고 그 치즈 자체의 맛을 못 느끼는데 이거는 아 지금도 쫀득쫀득 왜 소스 얘기는 안 해요 나 진짜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 소스 진짜 대단하다 소스 얘기해봐요 느낌 말할 게 없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 새콤달콤한 이 소스를 직접 만드는 건데 사실 그 돈까스 집 가면 저도 이제 돈까스 매니아니까 집 가면은 돈까스마다 그 소스가 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시그니처인데 여기서 주는 그 마미맘 그 소스가 와 진짜 맛있어요 애들이 특히 많이 좀 좋아할 것 같은 우리 아들이 진짜 우리 이거 치즈돈까스 등심돈까스 이걸 종류별로 다 사서 먹어봤거든요 네 우리 아들이 소스를 잘 안 찍어 먹어요 음 그런데 이집 소스는 찍어 먹는다니까 아 진짜 오바나 아이들하고도 같이 먹기에 좋은 돈까스군요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새콤달콤한 게 되게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지금 또 할인하고 있어요 20% 와 지금 들어오시면 지금 사야겠다 지금 우리가 먹은 게 봐 자 통등신 치즈돈까스가 이런 팩 안에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어우 두툼하다 340g이야 그러니까 하나에 170g이야 170g이 어느 정도냐면은 170g이면 보통 이제 정식용 돈까스 하나 정도가 170g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0 한 230g 정도를 이제 1인분이라고 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인분이 넘는 거죠 340g인데 2장이 들어가 있어 요게 5팩 요게 5팩이 들어가 있는데 언빌리버블 가격이 예 가격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슬퍼다 요거가 5팩 응 완전 과신비까지 뭐 대단하네 그냥 일반 그 밖에서 인터넷에서 사시면 4만원 6천원 8천원 요렇게 팔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5팩에 10장이 10장 그것도 싸죠 응 그것도 싸 응 10장이니까 한 4천 한 6백원 한 장당 4천 6백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근데 할인까지 해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3자 응 3자? 아 앞자리가 달라요 네 야 밥을 소스에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저희 식사하러 오셨어요? 저희 김밥천국 김밥천국 오셨어요? 벌칙 이거 아니에요? 늦게 오는 사람 많이 먹게 아 또 점심을 안 드셨다고 하니까 어우 소스를 찍어보니까 맛있네요 지금 이 마미맘 수제 치즈돈가스 그리고 또 등심돈가스 만나보시려면요 지금 어 주소창에 s-u-n-g-s-o-o-r-o-a-d.com 네 치면 됩니다 그러면 성수대로 뭘로 가입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가입 신청 누르시면 본인 인증만 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절차 밟으면 저한테 문자가 날라와요 응 승인해드리면 이 혜택들 그대로 보시고 지금 사시면 선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성수대로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성수대로몰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시면 오! 바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그렇게도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돈까스 먹었으니까 힘내서 또 드라마 얘기 해야겠죠 네 자 어 김은식 평론가님 이 내용 자체가 저도 이제 드라마를 쭉 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좀 취약계층 약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경찰이 끌고 가가지고 진술을 강요하고 뭐 협박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진술을 받아내면서 그것도 이제 검사도 뭐 유야무야 하면서 넘어가고 약간 이런 스토리던데 그거 어떤 내용이 지금 사실 우리가 뭐 검찰개혁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검찰 쪽에서는 또 뭐 경찰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경찰도 문제가 많고 검찰도 문제가 많죠 근데 얼마 전에 끝났던 비밀의 숲 같은 경우가 비밀의 숲 이제 검경 그 개혁에 관련돼서 한 건데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이 두 조직이 서로 경쟁하고 뭐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하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 그 두 존재가 짜웅을 해가지고 아 서로 이해관계에 맞았더라가지고 조작을 하고 자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비밀의 숲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약천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경찰들은 주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억울한 그 조작을 해가지고 죄를 집어씌우고 또 검찰도 거기에 또 부응을 해가지고 또 조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맞았더라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억울한 죄를 씌워가지고 자신들의 이득만 취하는 네 정말 국민을 위한 지팡이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드라마 형식으로 또 실제 취재를 했던 분들이 드라마를 쓰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다고 봐요 네 지금 현재 드라마에서는 3대 나라 슈퍼살인사건이라고 뭐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요 3인조 강도가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주인이었는데 그 할머니를 결박했다가 갑작스럽게 호흡이 이렇게 입을 테이프로 막으니까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를 물로 이렇게 깨우려고 가고 그 심폐소생술도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갔던 사건이 있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면 진범을 지금 위에서 막 쪼니까 위에서 쪼니까 이거 막 빨리 잡아갖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경찰들이 엉뚱한 사람을 그냥 갖다 잡아서 검찰도 그걸 무마해주고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진범을 나중에 잡아요 잡는데도 그 진범을 풀어줬다고 그렇죠 그 자기네들이 한 번 한 번 해놓은 것들을 검사들이 어? 이거 선배 검사가 한 건데 못 뒤집는 거야 그래서 뒤집으려고 했던 검사 같은 경우는 여기 극안에서 나오듯이 그대로 막 욕먹고 야, 네가 뭐 여자 검사죠? 너만 참고 담대!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이 삼례 슈퍼 그 살인사건에 그 고대로 됐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약천오그룹을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 이야기가 계속 또 삼례 슈퍼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근데 연관고리를 맺으려고 하는 게 참 저는 저 나름대로는 제가 아마 드라마 서투도 저렇게 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게 검사와 그 다음에 전직 검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기득권들 기득권들 이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냥 진범이 뒤바뀐다거나 혹은 실제로는 마땅히 연루돼서 취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판타지 같은데도 그런 실제 사례의 장면들이 나올 때는 완전히 기시감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화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사실 이 시간은 드라마랑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살짝 이런 소재를 보면서 너무 클리셰 약간 진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펜트하우스보다는 어떠신가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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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거 지금은 하늘로 갔어 완전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게 재밌잖아요 펜트하우스도 진부한데 뭔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거 재밌잖아요 약간 그 있잖아요 뭐랄까 이런 방정식이 딱 있고 나오는 캐릭터들도 딱 있고 거기 안에서 잘 짜임새 있게 그냥 나온 사람들이 연기력은 원래 또 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요기 요기 적세적소에 배치를 하면 요 드라마는 어느 정도는 나오겠다 너무 전문가적인데 그런 딱 그런 방정식에 맞춰진 그런거라 참신하는 참신함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원식 평론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게 거꾸로 보면은 굉장히 시청자 중심주의로 만든거죠 음 그런 내용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딱 맞춤시고 가장 무난하죠 펜트하우스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딱 맞춰가지고 펜트하우스를 만들고 결국에는 병 아나운서는 이런 장르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도 보기는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요게 과연 그런 컨텐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가치평가를 좀 해보면서 약간 그런 참신함과 컨텐츠의 그런 뭐라 그래 유니크함 요런거는 좀 떨어진다 약간 이런 생각 재밌게는 봤어요 저도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또 여러가지 그 사건들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스토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어디서 접해봤고 막 분노도 해봤고 했던 것들이라서 결론은 또 진짜 현실처럼 마무리 질 수는 없잖아요 뭐 미제사건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누가 봐도 억울한 상태로 권선징악 해야지 또 이제 강정식에 그래야 또 뭔가 드라마 갖고 끝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쾌감 있지 그런 걸 위해서는 그 클리셰라던지 그게 빠질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참 약간 저는 이제 뭐 명아 아나운서가 컨텐츠가 너무 클리셰하고 진부하다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거 동의를 해요 저도 그런데 이제 드라마를 만들 때 그러면 조작을 한 놈들은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분노를 냈었고 이제 그런 형태의 단순 로직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작을 하고 심지어는 뭐 김소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범을 놔줬어요 그랬을 때에 국민들한테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이 올까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저는 이춘재의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 초기에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대신 그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사실상 잡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춘재가 괴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연쇄살인범은 뭐 사이코패스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살인을 해가지고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잡히니까 계속 괴물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형태의 정말 악마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 똑바로 조작을 하지 않고 잡았다고 그러면 이춘재는 그런 괴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희생자도 없었을 거예요 희생자도 더 없을 거고 그러니까 경찰하고 검찰이 너무 당장의 실작 압박 때문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검사 공동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문까지 풀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악마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 혹은 더 약자들을 더 해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인과고리 후폭품 그것들을 보여줬다고 그러면 더 경각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실파기 요기에만 좀 한정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저는 하긴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봐요 이르다 지금 이제와서 5화 6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6화 16부작이죠 그건 어렵다고 보고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그 CR들이 막 자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CR들인지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지금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 저는 이 드라마가 자꾸 그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판타직한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가 그거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우리 지금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를 복귀하는 걸로 보고 싶어하지 않은 거예요 곽정환 PD가 하는 드라마들 보면 대부분 좀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 그 자체 하나를 놓고 탐구하는 게 아니야 다큐멘터리적이지 않다 네 다큐멘터리적이지 않아 실제로는 그걸 놓고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지금 얼개 그림 이런 것들을 막 폭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어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나 아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네 그래서 각각의 캐릭터들은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기보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명박을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놔요 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에서 그쳤다면 혹은 서울시장이 안 됐더라면 그 수많은 나랏돈을 갖다 헤쳐먹고 강을 갖다 다 저렇게 망가뜨려 놓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BBK를 갖다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돼 윤석열이가 근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괴물을 만들어 놨잖아 그렇잖아요 그걸 연상할 수 있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이 구도 안에서 스스로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인물을 갖다 설정할 때도 좀 과한 클리셰들 같이 느껴져도 그 클리셰들을 엮어서 자 이런 인물이 이런 위치에서 혹은 과거에 어떤 인물을 연상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안에 놓이게 되면 이런 일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일종의 롤프레잉이야 그것도 못 알아듣는 시청자가 있을 수도 있어서 되게 친절하게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쉽다 음 아이고 아쉽다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이게 잘 지어져 있는 예를 들어 CSI 같은 그런 드라마들 보면은 아 치밀하게 단서들 찾아가다가 그 단서들을 엮어가지고 추리를 하고 어라? 내가 이렇게 추리했는데 저거는 저쪽으로 가네? 이러면서 흥미진진하게 보는 사람과 작가와 또 제작진들이 두뇌게임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결이 다르네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대상들을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해체를 하면 해체이고 또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할 것인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뻔한 구도들 뭐 우리가 각 잡는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각이 잡혀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이 드라마는 굉장히 쉽게 그 검찰개혁이라든가 뭐 혹은 사법개혁이라든가 또 언론사에서 하는 거 보세요 사옥 찍기 위해서 지금 이 언론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슬그머니 검찰에서는 녹음파일 툭 던져주고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 개천에서 용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그럼 개천룡하고 이 검경이 조작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검경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 작가도 그렇고 이 피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디가 그랬어요 나라나 개천룡이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지금 사회가 왜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없지? 살펴봤더니 이건 사법고지가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더라 실제로는 기득권들이 아주 든든하게 자기끼리의 연대를 하고 있어서 이 연대를 이 연대가 무너질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가는 그런 통로도 열려 있어야 되겠지만 위에 있던 놈들이 떨어지기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잖아요 맞죠 맞죠 위에 있던 놈들이 망하면 망하면 쪽박을 쳐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부자가 망하면 더 부자가 된다? 일부러 파산을 하잖아 회사를 막 하다가 자기 실수로 회사가 망하게 됐어 일부러 파산시키고 자기는 돈을 미리 빼돌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비호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검찰이 비호해 주거나 경찰이 비호해 주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다르게 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동의하는데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저는 첫 번째로는 용이 필요 없다 그리고 뭐 개천회사에 용 난다고 하는데 그 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무엇이 용인가 예를 들면 사법고지를 합격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법고지를 합격하려고 하느냐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거든 예를 들면 아 그냥 정말 몰입을 해가지고 뭐 부모님이 뒷바라지 했는지 언니 오빠가 뒷바라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뒷바라지를 해서 온 가용자원을 사법고지 하는 데만 집중을 하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딱 타이틀을 달게 되면 예를 들면 별리사분들도 굉장히 분노하는 거지만 그 시험 하나 자격 통과하게 되면 스무 가지의 자격증이 주어져요 음 그러면 시험 하나로 어떻게 스무 가지의 특권이 거기에 몰아집니까 가령 변호사 자격증은 그냥 공짜로 오는 거야 사법고지 한 번 도구나 도구나 사법고지 통과하게 되면은 뭐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나면 다시 또 변호사를 하고 이런 특권이 이런 특권이 어마무지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용이라고 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용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라는 거죠 이명박 항상 가난마케팅 하잖아요 뭐 개천에서 내가 어린 시절에 무슨 배고파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럼 결국 용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검사, 판사 다 저처럼 그런 용들은 필요 없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드라마에서는 나라나 개천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인공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검사와 판사 같은 용이 아니야 그냥 개천에서 노는 용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그냥 개천에서 노는 용이야 개천용이 나라나는 거구나 그거를 개천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묵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개천에서 우리 놀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개천 자체가 우리가 사는 공간이고 그냥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날라가야 되나 그리고 용은요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있는지도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마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개천용이 개천용이라는 게 이게 신조어잖아요 우리가 개천용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가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이 개천용이 무슨 뜻입니까? 혹시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원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네 네 변론가님과 조금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도 그냥 굳이 용이 돼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저는 일단 말씀을 들으면서 뭐 사법시험을 치면 저는 그렇게 많은 권력들이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그것만 통과하면 변호사에 뭐 그냥 붙는다는 거 저는 사실 지금 알았거든요 조금 그래서 우병원가 딱 통과하자마자 이대 앞에 가가지고 어? 야! 내가 너 호강시켜줄게!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것 자체에도 저는 좀 문제라고 지금 저는 왜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드라마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은 그게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올라간 사람들이 왜 안 바꿨지? 왜냐면은 자기가 기득권이 됐으니까 대통령하고도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기저는 그게 깔려있는 거죠 네 그럼 대통령이 그거 바꿔주면 안 되나요? 바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엄청 고생하고 있죠 힘을 빼려고 진짜 대통령은 열심히 그 개혁들을 하라고 이렇게 맡겨놓는데 밑에서 그걸 알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일단 대법원장 된다면 내 맘대로 이러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감사원장 된다면 내 맘대로 심지어는 감사원장은 검찰한테 감사위원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수사자료를 7,000쪽을 갖다 주면서 대통령 수사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개천용에 고스란히 보여진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너무나 잘 재미나게 그것도 고발한 드라마다 그래서 꼼꼼히 앞으로까지 좀 지켜볼 만한 드라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드라마적인 요소로 조금 더 파고들어 볼게요 연기 고전에 강황 열어내셨 있으니까 이걸로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 수영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삼유고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삼유고 자 드시죠 네 오늘은 더 노란 것 같네요 강황 들어간다 쭉 쭉 쭉 쭉 쭉 쭉 와 진짜 목이 타셨나봐요 오늘 와 강황은 생리 이렇게 좋은 걸 좀 아껴 드셔야죠 네 생리 활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몸에 있는 각 부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몸에 좋다는 음식들은 간에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다들 간을 지치게 만든 거야 너무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강황은 간에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간을 쉬게 해줘 왜냐하면 다른 활성화를 막 시켜서 몸에 있는 독소들 갖다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하니까 그렇게 좋은 건데 먹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물 마시는 느낌 냄새가 없고 그리고 뭐 맛도 사실은 뭐 약한 아주 그 무슨 차 맛 이런 맛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괜찮죠 뭐 왜 이렇게 평론가님이 약간 배고프신 거 같아가지고 시사 못하셨다는데 그리고 또 굳이 밥하고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밥하고 말아드세요 그러면 밥 말아드세요 근데 김성수 평론가님이 이거 가지고 밥도 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그 물에 탄 다음에 쌀을 갖다가 씻고 난 다음에 밥 물 안 치잖아요 그럼 밥 물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색깔이 그때 밥 물을 넣을 때 이 물을 부어주면은 그냥 노란색 진짜 이쁜 강황밥이 돼요 오 그렇게 강황밥으로 해서 김밥 싸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시각적 만족도도 대단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네 또 시원하게 원샷 했으니까 드라마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연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상우 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왜요? 경쟁의식이 남자니까 옥당으로 올라와 그거 이후에 아 옥당으로 별로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몇 년 전이야 연기가 비슷해 그 저는 약간 이번에도 이거 뭐야 개천룡 보면서 동갑내기 과외하기 그 김한우 씨랑 나온 권상우 씨의 그때 약간 권상우 씨의 어떤 연기 하면서 살짝 코믹적인 요소를 넣으면서 유쾌함을 가져가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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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하게 몇 십 년째 지금 가져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상우 씨 연기 너무 똑같고 사실 연기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크게 이렇게 변화를 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좀 그렇다 그리고 권상우 씨가 왜 이렇게 변호사 연기를 하는 게 어색한지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무슨 역을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뭐 하는 무관심 그런 거 사실은 이 권상우 씨의 실제 모델이 박준영 변호사하고 박주민 의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다른 죄다 박주민 의원이 동생 아니에요? 권상우 씨보다 동생일 거예요 아 진짜로 그리고 박주민 의원 그 변호사도 보면은 너무 좀 서민적인 그런 느낌의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상우 씨가 연기를 하니까 그런 식의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너무 세련됐어 그나마 권상우 씨가 자기가 스타인 척 하는 것들은 많이 버렸다 그래서 그걸 버리니까 배성우하고 그래도 케미가 나오더라 솔직히 배성우 없이 혼자서 권상우만 원맨쇼를 했더라면 연기가 굉장히 튈 수도 있었는데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어우 배성우가 그냥 넙죽넙죽 다 받아주더라 맞아요 진짜 너무 잘 받아줘 나도 진짜 배성우랑 같이 연기하면 잘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저도요 뭐라고요? 개그는 아닌 것 같아 저 아니에요? 어디 살고 살살 껴서요 숟가락 얹으려고 숟가락 얹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 두 사람의 케미 자체는 좋아서 나름대로는 볼 맛은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드라마를 보면서 유일하게 뭔가 뭐라 그럴까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권상우 씨랑 배성우 씨랑 뭔가 이렇게 케미가 터질 때 그 연기를 보는 맛이 딱 매력이 터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연급 연기들이 기가 막혀요 장난이 아니에요 조연급 지금 갑수영님도 나오죠 아 갑수영님도 나오죠 김갑수님 아 또 오랜만에 악역 이 사람이 악역하면 진짜 묵직하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거든요 묵직하게 전 검찰총장으로 나오죠 네 근데 전 검찰총장으로 나오니까 네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전 검찰총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딱 그러죠 그냥 그러면서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조성화 배우님도 나오시고 조성화 또 또 정웅인 배우님 나오시고 정웅인 야비하기로는 이럴 데 없죠 기가 막히죠 실제로 삼례수퍼 있죠 삼례수퍼 사건의 변호 저 검사가 나중에 그 진범이 아닌데 고생했던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들하고 박준영 변호사하고 고소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아 너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레기죠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 최모 변호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응 알겠습니다 영훈 차마 영훈 변호사 편지까지 아 얘기하면 좀 그렇죠 기상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기로 정웅인씨 같은 경우도 참 잘 풀어내고 있어서 조연들의 연기는 그야말로 그리고 곽철용 아저씨 아 곽철용 곽철용 아저씨 김응수 배우기 네 또 암흑구 따불로가 아 오 비슷해요 뭘 했다고 네 아 근데 연기 되게 잘하세요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얄밉게 딱 그렇게 코믹하면서도 얄밉으면서도 약간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연기 되게 잘하시는 진짜 좋은 배우분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연기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 다음에 권성훈씨가 요즘에 사실은 그 탐정 시리즈 영화에 많이 출연했어요 맞아요 최근에도 영화에도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주로 예전처럼 이렇게 뭐 멋있는 척하고 이렇게 일종의 뭐 이렇게 폼 잡고 이런걸 안하니까 오히려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고 이 영화 아 이 드라마에서도 뭐 변호사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멋있는 척하지 않고 또 망가질 땐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악역 배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갑수부터 이제 김웅수씨까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정말 옛날 같으면 악역이라고 하면 되게 안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각인이 되고 그런데 많이 지금 대중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식돼가지고 오히려 악역을 그럴듯하게 혹은 현실감 있게 할수록 인기가 더 많아지는 현상 그렇죠 이런 것도 뭐 드라마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지 않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악역을 한다고 악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김갑수 선배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로에서 소극장 운영하고 그럴 때 소극장협회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모셨는데 아 네 이분 진짜 차 속에서는 굉장히 웃겨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재밌고 어 진짜 딱 보면 이런 카리스마를 도대체 아니 배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할 정도로 너무 그야말로 찐 형 정말 동네 형 같은 찐 동네 아저씨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악역을 할 때마다 너무 잘하니까 네 동네 갔을 때 막 얼굴을 이렇게 마주치면 막 숨뿐 뭐 이런 사람들 생긴 되잖아요 절대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진짜 잘하시는 연기입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 더 거들면 정말 착하시기 때문에 저는 악역들을 다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도 그 역할을 하셔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면이라든지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악역을 제대로 절대적으로 해줄 분이 필요한 거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착하신 김갑수 형님 같은 분들이 맡아주기 때문에 뭐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잘 산다 그 공헌을 인정해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수 형님은 처음 유명해질 때부터 악역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태백산맥 영화에서도 근데 외모가 그렇게 막 악인의 느낌은 안 풍기는데 예전에는 좀 풍겼어요 아 진짜요 그러셨구나 그때 연극 하면서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때는 있었죠 카리스마가 악인의 카리스마가 와 진짜 그 태백산맥에서 김갑수 씨는 때려주고 싶었죠 염상구 염상구로 나왔을 때 그렇지만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김주현 배우님 너무 뭐 거의 이상형이시라며 제가요? 네 무슨 이상형이에요 그냥 아름다우시다가 그랬지 3시에 왔을 때부터 아 그래요? 김주현 씨꺼만 꺼내놓고 생각보고서 아 그거는 너무 아름답지않아요? 유지원이 아니고 난 대본을 공부한거지 저 아닌가 그렇게 저를 매도하면 어떡합니까 대본 공부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안보고 왜 김주현 씨만 그 사람은 보이는데 어떻게 해 너만 보인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 사심이 잔뜩 들어가있어 너무 진짜 정상으로 폄하하고 아 폄하요? 연기에 대한 평가를 한거죠 이번엔 근데 연기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연기입니까? 발음입니까? 둘다죠 발음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너무 어색한 측면이 좀 있는거 같아가지고 뭐 비쇼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성 팬심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관심 없죠 매력이 그래도 있는거 아니에요? 어 그럼요 왜냐면 그리고 외모적인 면에 있어서 그 이미지적인게 맞으면 사실 다른 것들은 좀 부수? 모르겠어요 좀 부수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본인 이미지는 뭐에요? 본인 이미지 저요? 저의 이미지는 뭘까요? 다 볼거에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은 댓글로 아무튼 그 저는 뭐 가능성은 충분한 배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자 기자 역이 굉장히 어려운 역이거든요 정의의 기자가 되어야돼요 그런데 그 정의의 기자라고 하는 것만큼 불투명한게 어디있어요 롤 모델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의로운 정의로운 기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고 찾기 힘들죠 배성우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 삶에 찌들어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기자정신 하나는 갖고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캐릭터를 옆에서 만들어놨어 그럼 비교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그야말로 험하게 비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가진다는 것은 그거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배우다 존재감은 사실 모르겠네 존재감은 지금 이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원샷을 많이 받는 여배우라서 존재감이 있어 보이는 착시현상 아닌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이 PD가요 실제로 카메라를 돌릴 때 아무리 쿤티상에서 뭐 잡아라 이렇게 나와도 거기서 연기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메시징이 안되면 못잡아요 쉽게 그러니까 그런 컷들을 따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런 건데 그런 컷들을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저 드라마 찍었어요 저 드라마 많이 찍었어요 엑스트라로 엑스트라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엑스트라로 뒤에 지나다니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현장에서 엑스트라로 찍다가 존재감이 없으면 컨테몰이잖아요 그럼요 안 나오잖아 나중에 자막에도 안 올라온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 모델 이를 했었는데 욕 오지게 먹었다고 진짜 저희 성수대로에서는 생존 공동체를 추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수대로 몰에서 주머니 두둑하게 좀 챙기셨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보장 자산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이야기입니다 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네 요즘 뭐 울산 아파트 화재나 인천빌라 화재 뭐 각종 사업장 화재 등 매일매일 많은 화재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진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 바로 부동산 집 뭐 집이나 사업장 건물 건물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 진짜 많잖아요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셨는데 네 집에 항상 혼자 있었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집에 혼자 있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을 좀 드시면 좋은데 이 종류에 따라서 일반 가정집은 만원에서 3만원 정도 그 정도면은 이제 보장이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네 내 소중한 가족을 좀 지키기 위해서 화재보험은 한번 꼭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인천의 그 라면 형제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비어져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 사실은 부모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에서 라면 끓이고 라면을 끓이다가 배고파서 만약에 보험만 제대로 가입돼 있었으면 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암담한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보장자산은 진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알찬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그냥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전화해보세요 카톡으로 상담 예약을 하면은 24시간 다 상담 예약 받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보세요 저는 그 연출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제 나이 또래 이제 피디들이 좀 일찍 입사한 피디들은 어 지금 CP단 피디도 있어요 친구 중에는 뭐 7년차 8년차 뭐 이렇게 되면서 일찍 취업을 해가지고 빠르다 근데 제 나이 또래 애들이 확실히 그 미드 뭐 이런 쪽을 많이 보면서 그 세련된 감각을 여기 한국 드라마에 좀 적용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그게 꿈이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요즘 나오는 드라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민준씨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네 이 개촌용이 좀 촌스러운 연출이라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촌스러운 그 권상우씨 아 네 어쨌든 권상우씨 너무 올드스쿨 컷과 컷이 넘어갈 때 그것도 마찬가지 요즘 그 정말 감각적인 드라마는 2020 같은 경우는 보면 진짜 예술이야 예술이에요 웹드인데 컷컷 넘어갈 때 예술이야 혼신에 혼을 갈아 넣어 뭘 혼을 갈아 넣어 폼을 재는 거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개촌용은 되게 되게 순박하거든 그런 면에서는 순박하잖아 진짜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쉬움들이 좀 있죠 아쉽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젠치하지 않아서 이 드라마 이 이야기에는 맞았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게요 아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미드 방식을 한국 드라마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미드 방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실패한 드라마들이 더 많아요 오 왜냐하면 지상파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코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네요 그것도 물론 뭐 천스러운 부분이 있고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무조건 뭐 미드 방식이 정답이다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스토리가 탄탄하고 이런 거는 사실 기본기적인 측면이어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비하인드를 실질적으로 뭔가 리얼하게 까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진짜 정치 뒷면에서 어떻게 물 밑에서 진짜 치열하게 그런 수싸움들이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드러낸 드라마인데 드라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탄탄하게 있단 말이에요 연출 측면도 그렇고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미국 드라마 탑 오브 탑인데 그렇죠 그거랑 비교를 항상 높게 말하면 탑 오브 탑이랑 비교를 해야지 항상 꿈은 높게 가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어쨌든 문제 지적하신 거는 저 옳다고 보고요 맞아요 사실 이제 SBS 용이잖아요 아 그럼 SBS 용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게 아 이 정도 나왔으면 김사도 평론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됐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넷플릭스에 판다 아 그러면 정말 펀딩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드라마도 탄탄해 만들고 세계 보편적으로 플랫폼에 따라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군요 사실 지난주에 스타트업을 얘가 봤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쉬웠을 거예요 스타트업은 진짜 감각적이잖아요 음 그런 것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나라라 개천용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김원시 편의원님 저는 개천에서 용 나는 건 필요 없다 개천에서 잘 살자 개천을 맑게 만들고 공평에게 나눠서 잘 살자 김상수 편의원님 그거 두 사람은 그냥 건너뛰십니까? 안 건너뛰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왔다 간다고 그럼 그럼요 저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아 진정한 용 네 그렇죠 진정한 용 근데 그 용이 남을 이제 군림하고 용에도 두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용은 그러네요 조화롭게 잘 사게 해주는 용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를 고치는 용이에요 아까 비도 내리고 그럼요 퇴마를 시키는 용이에요 비 잘 내리고 파도 잔잔하게 해주고 이런 게 우리나라 용이에요 용왕님 있잖아 근데 외국의 드래건들은 괴물 품고 괴물 괴물 공주 남채 가고 이런 거라고 지원이 남채 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의 용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러잖아 쥐 갖고 있는 권력으로 갑질하잖아 음 외국식 용이 사라지고 아 그러면 서양식 용에서 우리 전통 용으로 가야되는 건가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외국식 용이 사라지고 그 한국적 용이 이제 다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음 그러기 위한 드라마다 그리고 박상규 작가님 한번 꼭 출연 좀 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열려있습니다 명민준씨 네 민준씨부터 자요 네 아 권상우씨는 좀 이렇게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혀보시기 연기집장 야 권상우 지금 할 말 많으시면 나오시면 돼요 여기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안 오겠는데 게스트로 초대할테니까 언제나 오세요 그러면 김주현씨한테 그렇게 얘기해야지 김주현씨도 꼭 와주세요 김주현씨를 더 원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표정이 달라 사랑하세요 편바방송이야 뭘 편바방송이에요 네 저는 뭐 그냥 간변하게 그냥 개천룡 힘내자 너무 대충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내야 되는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게 아닌가요 개천룡 힘내자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문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드라마를 한번 달아봤고요 나라라 개천룡 연기 연출부터 이제 전체적인 내용까지 한번 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 다음주에도 이제 또 해야되는데 네 드라마 이제 말고 좀 다른거 해보죠 네 드라마 보기가 힘들어요 좀 괜찮은 영화 이런거 없어요 그리고 다음주쯤에 김원식 평론가님 네 다음주쯤에 혹시 그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날아오지 않을까요 넷플릭스에서 뭐 투자를 아니요 아니요 방탄소년단이 네 방탄소년단 그래미를 좀 발표 아 그래미 도보고 도보고 아마 다음주쯤 발표가 될텐데 그렇죠 20후보작을 발표할 즈음이 됐고 네 이번주 금요일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죠 네 그에 계약하네요 그 때문에 지금 빅이벤트가 이번주 금요일날 방탄소년단 앨범이 나오면 다음주는 무조건 bts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무조건 bts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상황입니다 영화를 해도 저희 뭐 지나간 영화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죠 지나간 영화면 뭐 좋은 영화 있으면 뭐 다시 짚어보는 왜냐면 요즘에 영화가에서도 이렇게 재개봉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맞아요 지나간 영화를 보는 것도 알겠어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런거 네네 뭐 그런건지 괜찮게 네 좋은거 같습니다 자 네 뭐 오늘도 저희 이렇게 재밌게 또 얘기 나눠봤고요 개천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곱씹어보는 시간이 됐던거 같아서 굉장히 유익하게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주에도 네 또 재밌는 파격적인 파격적이어야 되나요? 꼭 그럼요 파격적으로 저희가 또 토론배틀 토론배틀 저희 싸워야 재밌어요 네 불꽃튀기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여러분 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